안녕하세요 무명치 입니다 얼마전에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길게 달아 주신 분이 있었는데 댓글로는 제 생각이 다 전달이 안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댓글 달아 주신 분이 이 영상 보시고 불편하다 이렇게 댓글 달아 주시면은 저는 그 댓글 보는 대로 영상은 바로 지우겠습니다 일단 댓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고 중 한 곳 식품공학과의 전전 이중해서 졸업 예정인 사람입니다 전전이라는 것은 전자전기공학 뭐 이런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명치인님 유튜브 항상 잘 보고 있는데요 고민이 있어 생각 끝에 올립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해 불성실하게 다녀서 갈 곳이 삼성전자 설비 직군 정도 밖에 없는데 이게 밤낮 교대 근무라 남들이 기피하는 직군입니다 제 업보죠 더군다나 저는 경상도가 고향이라 경상도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삼전에 취업하면 무조건 평택이나 화성 기흥으로 가야 돼서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깃집 불판 알바 부터 시작해서 식당 일을 배우면서 5년 동안 돈을 모아 고향에서 제 전골집을 열고 싶다는 작은 꿈이 생겼는데 허무맹랑한 망상인지 제 스스로도 납득이 안됩니다 저도 무명치처럼 INTJ이고 희귀병도 있어 삶에서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또 학교 커뮤니티에도 고민글을 올렸는데 딱히 반응이 없어서 고민글을 댓글로 남깁니다 직장생활이 맞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하시고 저번 영상엔 댓글로 제빵사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제 고민에 유레카 같은 해결책을 주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지만요 혼술 먹고 쓰는 글이라 두서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한 줄이라도 좋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조언할 입장은 아니에요 이런 댓글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좀 믿음이 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막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조언을 하는 입장은 아닌데 그래도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주셨으니까 한번 좀 이거에 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저 같으면 삼성전자는 안 가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분명 좋은 회사이지만 취업해야 하는 입장에서 삼성전자 자체가 딱히 매력적인 회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 굳이 왜 가려고 한지 제가 오히려 물어보고 싶습니다 게다가 면역 관련 희귀질환이면 생활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대 근무를 하면 분명히 건강이 상할텐데 건강을 많치면서까지 삼성전자를 다뤄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꼭 취업을 해야 한다면 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다 플러스 경상도에 근무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만족하는 곳에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내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은 언젠가는 회사가 잘리면 누구든지 해야 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고민하는 것일 뿐이지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젊으니까 남들 50이나 60대서 퇴직금 다 날리면서 사기 먹을 때 댓글 써주신 님은 잔뼈가 굵은 사장님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카페 중에 아프니까 사장에다 카페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진상 알바 직원 이렇게 3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사업체 운영이 생각이랑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영업은 상품을 잘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사람 상대하는 게 찐입니다 이것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명문대학교 타이틀은 날아가는 것인데 이게 아깝지 않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은 주인이 어느 학교로 나왔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보면 5년간 시간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합격할 수 있다는 가정이면 의한 약수나 문과 쪽 전문직에 도전하는 것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이 분야도 어차피 자영업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래의 답은 본인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한때 제가 오지랖이 넓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조언 많이 해줬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기 편한 거 하는 것 같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결과가 어떻든 본인이 받아들이고 살아내야 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뭘 선택하더라도 정답은 없고 만족보다 후회만이 남도록 설계된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의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 항목입니다 가보고 싶은 집 근처 치과에 가서 예약 후 진료를 받으세요